와... 대박! 우와! MZ 세계를 좋아하니까 쇼음악 중심 생방송 MC를 하러 갑니다. 아저씨 같지 않겠지? 동 4년생으로 볼 수 있겠어? MZ 세대 매고래고 유행이니까, 챌린지 한번 찍자. MZ 세계를... 아... 이게... 50번 폼 미쳤다! 아유, 미쳤다! 아니 미쳤다! 음악 중심에서 비주얼을 맡고 50번 폼 미쳤다! 이게 MZ 세대 맞는 거야? 어우, 서워. 짐 빠져. 왜 힘들지? 아... 남의 세계 온 것 같아.